이 시간에는 2022년도 하반기 직원 임명식이 있겠습니다. 성도인들께서는 교회보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대표자들은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먼저 서리집사입니다. 서리집사 14명 대표로 오은수 집사님. 임명장 성명 오은수 위 사람을 본교회 서리집사로 임명합니다. 2022년 7월 3일 경영교회 담임 목사 석기현. 다음은 구역장입니다. 구역장 1명으로 마곡 이교구 여윤주 집사님. 위 사람을 본교회 구역장으로 임명합니다. 이하동문입니다. 다음은 찬양대원입니다. 찬양대원 구명대표로 김태윤 집사님. 위 사람을 본교회 할렐루야 찬양대원으로 임명합니다. 이하동문입니다. 다음은 교사입니다. 교사 7명 대표로 손은실 집사님. 위의 사람을 본교회 초등 4부 교사로 임명합니다. 이하동문입니다. 다음은 차량 운행 봉사자입니다. 봉사자 3명 대표로 김훈 장립지사님. 이 사람을 본교회 차량 운행 봉사자로 임명합니다. 이하동문입니다. 다음은 경향관 관리위원입니다. 관리위원 1명으로 성운주 장립지사님. 위 사람을 본교회 경향관 관리위원으로 임명합니다. 이하동문입니다. 다음은 식당관리위원회입니다. 관리위원 15명 대표로 김효중 장론임. 위 사람을 본교회 식당관리위원으로 임명합니다. 이하동문입니다. 이상으로 하반기 직원 임명식을 마치겠습니다.